나마에 투 예시 이 날 날 보내니 이 날 날 보내니 원신이네 올 게 왔네 선사시대? 선사시대 하면 안 돼 신발도 없잖아요 선사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나눠져 이왕이면 청동기 철기 시대로 갑시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팀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정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촬영지까지 먼저 이동하신 팀에게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무조건 신석기가 좋은 거야 무석기는 돌도 뾰족하면 안 돼 신석기는 그래도 이 정도는 걸을 수 있어 무석기는 이렇게 걸어야 돼 그래서 점점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된 차량이 있으니까 일단 그리로 이동을 할게요 운전을 우리가 해요? 네 4명이서 같이 가는 거예요? 먼저 도착하시는 팀에게 아니 좀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차 차 어디 있어? 차 어디 있어? 차 어디냐고? 뭘 치고 있» 공중 아... 아... 오케이! 오케이! 빨리! 빨리! 아... 아... 진짜... 이 형이 말이 맞네... 뭐야? 키! 야, 근데 키가 없어! 어... 키 없어? 왜? 키가 없어요, 키가! 키, 키, 키지! 아, 이거 키! 아, 내놔! 아, 나 이렇게 키우면 내가? 아니, 이런 반칙이 돼! 안 돼, 진짜 안 돼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. 야, 이거 완전 반칙이지! 빨리 내놔, 빨리 내놔, 빨리 내놔! 자,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!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! 빨리 가! 아, 진짜... 목적지를 안 알려주나? 목적지를... 그러게 목적지를 알려주고 빠져들어야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?